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매월 발표되는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도 가중되고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물가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꽤 큰 악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에 주식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우리 증시에는 미칠지 언제쯤 상황이 좀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생산 기업 중에 리비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주가가 3거래일 만에 무려 66%나 급등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 약간 갸우뚱하기도 한 투자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조 시간에는 제2의 테슬라가 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사라질지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전기차 기업 리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복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3천선을 다시 회복했네요. 코스닥 시장은 좀 더 올라서 1.5% 102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좋아서 분위기가 어떨지 어떤 이슈가 또 시장은 이렇게 강세로 이끌고 있는지 좀 여쭤보죠.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협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오릅니까? 매일 오르는 날은 왜 오르는지 내일은 왜 내리는지 질문을 드리면 좀 난처하실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지난주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2900포인트 초반에서 벌써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르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 병목 현상과 관련해서 일부 완화 조짐이 보이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글로벌 병목 현상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 앞단에 있는 말레이지아라든가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생산설비가 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 동네 코로나가 좀 나아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예방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접종률이 90%가 넘었고요. 그러면서 공장이 가동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먼저 앞단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자동차 관련 또는 이제 IT 관련한 부분들에서 제일 먼저 완화가 된 거죠. 풀린 건 아니고 이전보다는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늘도 보면 주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 주가가 많이 좋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기대를 반영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게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민감한 모습인데 지난주부터 중국에서 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동안 이제 규제 일변도 해서 뭔가 경제가 어느 정도 어려워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이 좀 돌아서는 거 아니냐 기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이라는 게 반도체도 들어가지만 이것저것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서 뭐 하나 없으면 휴대폰 자체를 못 만들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품은 있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 부품도 안 사가겠죠 휴대폰 업체가 일단 라인이 스톱이니까 조립 라인이 자동차도 그럴 테고 그게 이제 하나씩 풀리면 우리 것도 이제 사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자동차 조립 업체도 그렇고 부품 업체도 그렇고 IT 부품 업체도 그렇고 상관하고 있다. 네. 최근에 어떤 그 지표들을 보면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신국가 근처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다라는 얘기는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도체 수요? 네. 물론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지수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메모리 중심이기도 하고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 중심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 다르다라는 게 밸리에이션을 주는 부분들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거지 사실 그쪽 비메몰이나 매몰이나 매출처는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의 수요는 여전히 견주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내구제에 대한 소비는 확실히 줄어든 건 맞는데 그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저것에서 30% 정도고 현재 나머지 70% 수요가 견주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재고가 남았던 건데 이제 이게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재고도 소진이 될 거고 실제 재고가 고객사들 재고가 소진이 되는 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들 말고도 연초 정도 되면 연초 정도 되면 우리나라 그 딜암 업체들이 현재 하려고 했던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지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공급 측에서 공정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기대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번 살려면 몇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만 정상화되면 아무래도 이게 매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들이 먼저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많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드는 딜암들도 결국은 서버에 들어가고 휴대폰에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제대로 조립돼서 팔리기 시작한다 그럼 일단 재고부터 소진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실적상으로는 두 분기 이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한 분기나 두 분기 선행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목 현상의 문제는 조금 해결되고 있다고 하면 그 점에도 하나 남은 고민은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건데요. 병목 현상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긴 있죠. 그게 풀리면 좀 풀릴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몇 달 이러다 말 거야 하다가 그 몇 달이 아니라 한 2년은 이곳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말씀들도 이제 들리고요. 생각보다 지금 물가를 올리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글로벌 병목 현상 말고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이거 말고도 임금이 오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글로벌 병목 현상이 아주 빠르게 완화된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어쨌든 정점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면서 일부 완화 가능성이 높고요. 또 품목별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또 회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는 ppi라는 게 도매물가지수가 이번 달에 나온 게 벌써 13%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석탄 가격이 오른 게 가장 컸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물가지표 반영된 게 지난달 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데 벌써 이번 달 들어서만 석탄 가격이 중국에서 50%가 빠졌거든요. 겁나 그랬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을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 아직 이제 유가가 안 빠진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유가가 현재 80%대에서 더 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석탄은 급락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가격도 급락을 했고 또 거기에다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내리고 있고 이렇게 보면 다음 달 같은 경우 중국에서 나오는 물가지수는 최소한 현재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경우 시장에 수 품는 기대가 중국에서 저렇게 물가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11월에 있었던 게 정점이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향후에 더 봐야 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시장의 긴축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물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워낙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다음 달에 나오는 지표들은 현재보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불길도 좀 잡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오르던 석탄값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고요. 어제에 나온, 지난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석탄 생산량이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석회자. 네. 다시 열심히 캐기 시작을 했고 중국 정부의 통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석탄을 비롯해서 모든 원자재는 중국의 수요가 50%가 넘습니다. 모든 원자재들이.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둔화되고 있으면 더 오르고 싶어도 둔화되는 경제에서 더 수요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들도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맑은 공기 때문에 석탄 줄였는데 다시 그럼 맑은 공기는 포기해요? 최근에 보시면 공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다시 이렇게 좀 뿌여지는 모습들도 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년에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때는 한 번 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계절적으로 사실 그 정도 되면 조만간 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지금 선발형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보다는 현재보다도 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내심을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올림픽 때 맑은 하늘은 내년 한 6월쯤부터 공장 스톱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굳이 먼저 이렇게 안 해도 어차피 다시 또 돌리면 또 뿌예질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치 일정과 연결된 정책이었는지 아무튼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짓누르던 게 글로벌 병목 현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세계의 돈들은 다시 또 미국으로 몰리고 그럼 한국에서는 돈 또 빠져나가고 이런 악순환의 고민이었는데 그게 좀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약간은 완화인데 여전히 불안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물가가 그런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낮아지지도 않을 거고 또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 사실 에너지 가격은 결국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많이 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오일 가격만 우리가 석유 가격만 하더라도 오페크가 증산을 해준다면 또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이 잘 된다면 많이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코로나가 지금 유럽처럼 다시 확산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이고 다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올라온다면 복목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우려는 오히려 에너지 가격도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가격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코로나가 다시 번질 수 있는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먹는 치료제 그게 꽤 변수도 되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화이자 것만 볼 건 아닌 게 결국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건 벌써 머크 것도 나왔고 두 군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두 회사만 하고 있을 거냐 향후에도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많은 제약 업종들이 많은 기업들이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지금보다 더 질 좋은 치료제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지금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여기서부터는 부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치료제 나온 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초기에 먹어야 된다. 증상 나타나서 먹으면 좀 늦는다. 그렇더군요. 그럼 증상 나타나기 전에 감염 여부를 어떻게 알고 초기에 먹냐?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코로나가 저도 벌써 검사를 세 번이나 받아 봤고 감성파끼는 판정을 했겠지만 누가 걸리기 전까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특히나 최근에 걸리신 분들 대부분이 증상이 없다고 하니 사실은 약이 먹기가 좀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내년에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뭔지를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조금 전까지 말씀 주셨던 인플레이션 빼면 미국과 중국이 내년에 큰 선거와 정권교체 시기를 맞고 있어서 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많이 싸울 거다 아마.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그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미국 중 화상 정상회담이 곧 열리죠? 네. 15일인가요? 15일이니까 오늘 밤이거든가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을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간 해계모니 싸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처해 있는 상황이 둘 다 다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15일에 일단 무슨 화상회이긴 하지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현안 중에서 둘이 힘을 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해결하자라는 쪽이 아닌가. 즉 다음에 싸우더라도 지금 당장 휴전을 통해서 당면한 과제는 해결하고 가자. 그중에 하나가 저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나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현재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있던 관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좀 낮추면 물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는 않지만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취해졌던 우리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은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어 관련 우려도 어쨌든 현재보다는 좀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대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만나기 전에 우리가 기후협약에 대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는 이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우리가 합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그렇다면 나중에 내년에 싸우는 건 내년에 싸우더라도 당장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간에 서로 있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가자. 그 측면에서 오늘 회담에서 가장 큰 기대는 저희들이 볼 때는 미중 갈등과 관세 완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외 글로벌적으로의 어떤 인플레이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게 만들 수 있는 회의인지 고협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변적으로는 꼬여있는 실타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분위기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왜 저런 주제 다 여쭤봐도 사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고 지난주 후반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들어왔고 기관들도 갑자기 들어왔다고 보면 이런 기대들을 일정 보면 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준은 그럼 고민을 어떻게 할까요? 현재 미국 연준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어떻게든 늦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어쨌든 기존에 일시적이다 해서 말을 바꾸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은 이제 연준을 믿지 않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원래 금리를 올릴 때는 실제 경기가 좋아서 올린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글로벌 부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채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금리를 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올릴 수는 없겠지만 올리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명분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준이 자꾸 강조하는 게 고용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 어떤 고용 특히 이제 노동시장 참가율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길래 자꾸 제롬 파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 노동시장 참가율을 놓고 보면 핵심 그 노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24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 점들이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동시장 참가율을 보면 61% 정도로 이전 수준으로 많이 회복한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1위에 되는 젊은 층들의 복귀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연준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경기가 좀 더 좋아져야 된다. 이게 좋아져야 실제 우리가 있는 고용이 정말 우리가 경기 성장할 정도로 진짜 좋아진 거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점이 미진하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급하게 할 가능성도 꽤 미뤄지고 있다. 테이퍼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안 올리더라도 어쨌든 시장에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꺾을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지 않게 만들려면 사실 테이퍼링은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도 지속적으로 차단하지 않을까라는 현재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연준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이렇다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네요. 말씀 주시는 대로 물가도 슬슬 좀 잡힐 가능성이 높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병목 현상도 해결되는 것 같고 접종도 많이 받고 그래서 미국, 중국도 좀 친해지는 것 같고 관세를 내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럼 얼른 주식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걱정이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래도 남은 걱정거리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다시 돌아설지 모르진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낮아지는 정도가 우리가 숫자적으로 해서 급락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부터 지금 있는 모든 분들도 미중 이런 것도 정치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불안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이번에 2,900을 다시 찍고 올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번 달까지 우리나라 주식장에 빠지면 5달 연속 빠지는데요. 5달 연속 빠진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과하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900을 찍고 다시 3,000 근처로 올라온 건 어쨌든 지난번에 했을 때 2,900이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정 많이 받았다 우리 증시는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협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를 들어보는 시간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 생산 기업 리비안 제2의 테슬라라고도 불리는 이 회사의 이야기 좀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북저널이 지금 신기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 시가총액을 또 한 번 봤어요. 리비안. 그냥 신생 업체겠거니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데 그냥 유망주? 이 회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현대기아 합친 것보다 많더군요. 압도적으로 넘버5에요. 글로벌 넘버5.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BYT 다음에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까지 만든 자동차 대수가 200대가 안됩니다. 200대 만들고 지금 글로벌 탑5가 된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도 테슬라처럼 많이 만들어 팔지는 않아서 그렇지 200대는 더 만들어요. 전기차를. 그러니까요. 여기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오늘은. 네. 이게 제2의 무언 무언 절대 투자하지 말라. 이게 전설로 떠나는 월과 영웅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나오죠. 피터 린치가 한 얘기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제2의 무언 무언가를 쫓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릅니다. 리비안이 다 그런 케이스인데 아마 일단 투자자들 심리는 이런 거예요. 제1의 무언 무언을 놓쳤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17달러였던 2010년에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니까 제2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겠다. 리비안이 딱 나오니까 오르게 되는 건데 78달러였던 주가가 132달러까지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1,273억 달러. 좀 압도적이죠. 미국 언론이 하는 얘기가 자동차 메이커이긴 한데 메이킹도 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 때문일 텐데 뭐를 잘해요? 즉 테슬라는 전기차야 테슬라도 잘 만들지만 현대차, 기아차, 벤츠, 폭스바겐. 모두 다 만드는데. 그리고 전기차는 만들기 쉽다더라. 밥솥 만드는 회사도 맛만 먹으면 만든다더라. 상대적으로. 모터 사고 배터리 사다 붙이면 된다는데 테슬라야 자율주행을 해서 뭘 뭘 합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여기는 뭔데? 이게요. 리비안의 일단 시장 공략법이 좀 특이해요. 보통 이제까지의 전기차 회사들은 가장 맨 먼저 만드는 게 아주 초고가의 스포츠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의 스포츠칼 만들면 그 시장에 있는 타겟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니까 새로운 차를 부담없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부가가치, 마진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스포츠칼 만들고 그다음에 중고가 세단, 다음에 중저가 대중 세단, 그리고 그다음에 SUV나 트럭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흐름이고요. 테슬라 역시도 2008년도에 로드스터라고 하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진입했었고 지금은 이제 모델3 같은 대중차까지 만들고 있는 거죠. 최근에 루시드 모터스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리비안만큼 각광받는 전기차 회사인데 테슬라의 임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도 스포츠카 만들어요. 스포츠카 중에서도 특히 페라리나 마세라테 같은 거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리비아는 특이하게도 스포츠카는 됐고 우리는 대형 픽업 트럭, SUV 한마디로 얘기해서 승용차 아니고 우리는 상용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트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상용차를 만드는 건 전기차로 좀 힘들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모터의 힘이 따라주지 못했고요. 배터리의 성능도 따라주지 못하는 거죠. 지금 미국만 놓고 봐도 픽업 트럭이나 SUV가 매년 300만 대 이상씩 팔리는데 신차 판매 70% 이상이 트럭 아니면 SUV입니다. 우리도 SUV 선호하잖아요. 대형차 선호하는데 문제는 전기차로 이걸 만들려면 모터 성능도 따라줘야 되고 배터리의 용량도 있어야 되는데 2010년대 테슬라가 처음 런칭했을 때만 해도 이게 좀 힘들었는데 2021년 지금에는 모터 성능, 배터리 성능의 기술이 많이 올라간 거죠. 일 예로 리비안 같은 경우 모터 4개로 최고 출력이 800마력까지 나온다고 하고 제로백이 3초. 제로백이 3초라는 얘기는 시속 0km부터 100km까지 가는데 3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스포츠카 수준이고 주행거리는 이렇게 큰 대형차가 50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그렇죠. 큰 차가 이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는 기술력에서는 일단 이른바 픽업 트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머슬 전기차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 픽업 트럭 시장이나 SUV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비자들 운전자가 자동차의 성능과 나의 성능을 일치시킵니다. 자동차가 힘이 좋으면 나도 힘이 좋고 자동차가 파워풀해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시장에 타겟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모으고 투자자들도 이 정도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우리는 혹시 노점하시는 자영업자형 트럭인가 1.5톤 포터트럭.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건 아니고 집집마다 오히려 승용차는 없어도 픽업 트럭은 한 대씩 있다면서요. 맞아요. 픽업 트럭이 미국의 자존심 같은 거죠. 정말 가정마다 다 있고 일정부터 픽업 트럭은 자영업자들 위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말하자면 가족과 같은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런 걸 전기차로 만든다. 네. 가능해지는 거죠. 얼마짜리를 만들어요? 비싸요? 리비안? 이게 문제가요. 전국을 찌르셨는데 너무 비싸요. 9천만 원입니다. 우리돈으로. 우리돈으로. 7,800달러 이상 넘어가는데 한 1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1억 산다고 그러면 먹을 수 있어. 트럭을 1억 주고 산다고 그러면 돈 많나 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B2C를 하기엔 아직 가격이 다운이 안 돼 있는 건 그건 사실은 리비안의 양산 대출 숫자가 아직 몇백 대출 수준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믿고 있는 구석이 뭐냐면 B2B가 아니고 B2C가 아니고 B2B. 그러니까 이 트럭이나 SUV 같은 이런 상용차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업체한테 우리 트럭을 팔겠다. 기업이 단체 구매할 거다. 그렇죠. 어디가 SUV나 트럭을 단체로 사요? 그게 이제 이미 사기로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데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네. 아마존이 2030년까지 리비안의 트럭 또는 SUV 같은 차들 10만 대를 주문하겠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이번에 S1이라고 하는 주가 상장 보고서를 보면 사인 한 게 나오고요. 이미 아마존의 납품 계약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그래도 리비안이 망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꽤 있는 거죠. 차도 간신히 나왔는데 아마존은 왜 이걸 2030년까지 10만 대나 사주기로 했다면서요? 아마존이 갖고 있는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숙명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경쟁을 하는데 사실 지상에서도 테슬라가 일단 전기차로 앞서가긴 했지만 머스크가 베조스 역시도 전기차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 자전차 시장을 크게 구분하면 승용차와 상용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승용차는 테슬라가 이미 먹었다면 그러면 상용차 시장에선 아마존이 우세를 점화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상용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택배용 배달하는 배달 트럭이잖아요. 그렇죠. 배달 트럭은 아마존이 꽉 잡고 있고 그럼 리비안과 결합하면 그럼 이 시장을 꽉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리비안의 2010년 정도에 창업했는데 초창기부터 아마존이 돈을 투자해서 지금 지분이 20% 정도 갖고 있어요. 아마존이 20% 그러니까 이 회사를 밀어주고 키워주는군요. 그렇죠. 키워주는 용도가 좀 심한 게 7월에 제프 베조스가 우주선 타고 우주 갔었잖아요. 뉴 셰퍼드라는 걸 타고 그런데 우주선 타러 가는 타러 가는 육지 도로 위에서는 여기서 리비안 트럭 또는 SUV를 타고 갔어요. 리비안의 픽업 트럭의 트림형 픽업 트림형 픽업 트림형 이름이 R1T고요. SUV의 이름이 R1S인데 R1T, R1S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거의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했는데요. 그게 리비안과 아마존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오늘 얘기했지 전기차 만드는 거야 그리 신기한 게 아닌데 누구나 수둑둑둑하면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가 밀어주는 전기차 회사니까 뭔가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는군요. 그래서 아마존 주가도요. 한 3,400달러 가더니 3,500 깼어요. 리비안 덕분에. 전기차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특별한 게 있는 게 리비안이 아마존에 납품하려는 차종이 EDB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존 전용으로 배송을 하려는 전기 밴인데 여기에는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마존 배송을 할 때는 자율주행 전기 밴을 활용해서 리비안이 생산한 걸 통해서 배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아마존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거기에 리비안이 일 조각인 거죠. 배송 루트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승용차 시장은 차 주인이 어디 갈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상용차 시장은 사실은 배송 경로가 정해지니까 자율주행과 결합력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또 특별한 게 프릿O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릿OS라는 건데 리비안하고 아마존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용차용 전용 자동차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테슬라가 자동차 OS를 잘 개발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존과 리비안이 결합한 플릿OS라는 것도 물류기업용에 특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어디에 배달할지 어느 순서로 배달할지 언제 충전할지 어디 먼저 들릴지 이런 것들을 다 OS에서 작동해서 자율주행으로 정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상용차 시장은 아마존 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도 본인들이 다 배송하는데 이런 것도 다 자율주행이 되면 택배 기사가 필요 없어지나 이런 생각도 없겠죠. 그게 미국에서도 이미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이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의 운송을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30%가 된다고 하는 통계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사실 그래서 아마존의 이런 리비안 프로젝트가 미국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분석도 이미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비안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여서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라고 하는데 이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보면 안에 이렇게 부품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실제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적재 공간이 적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는 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는 배터리를 자동차 밑바닥에 깔면 되니까 실제 공간 위는 굉장히 텅 비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나서 양쪽에 바퀴를 달고 거기에 필요한 서스펜션, 열 유압 장치 이런 거 다 붙이면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게 스케이트보드 모양이라고 해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불리죠. 현대차만 해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EGMP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이오닉5 만들었을 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EGMP라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로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리비안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전기차 안에서 상용차 시장 안에서 확실히 약간 기술력이 있다라는 자동차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서 타고 다녀요? 이 트럭이? 지금 완전 상용화되지는 않았고 원래는 올해 안에 인도분이 있었는데 이게 부품이 없다. 요즘 반도체 없잖아요. 부품 없다고. 그리고 조립이 좀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뤘어요. 아직 한 대도 파는 건 아니고? 제대로 상용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탑5인 거예요. 깃발만 꽂은 회사인데 아마존이 투자했다는 등등의 이유로 수십 년간 사업해 온 현대차와 기하차를 민망하죠. 더한 시가총액보다 높다고요? 이게 사실 이 S1 상장 보고서 보면요. 우려할 부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10만 대를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만 대를 사주기로 계약했으나 그러나 10만 대보다 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리비안 스스로도 이 조항이 우리한테 굉장한 리스크일 수 있다. 물량을 확보한 게 확정해 준 게 아니네요. 네. 10만 대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해줬지만 품질에 따라서 아마존이 인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적자 폭이 너무 커요.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는데 3분기 적자가 12억 8점만 달러거든요. 분기에? 네. 한 분기 적자 폭이 그 정도입니다. 1.5조인데 그게? 네.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투자를 들어갈 게 2023년까지 한 9조 원 정도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돈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돈 들어올 것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봤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얼마나 적자 폭을 줄이면서 양산 생산량을 늘려서 품질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테슬라가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투자자들한테 계속 얻어받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은 엉망이고 양산은 안 되고 돈은 적자 폭이 커지고 니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들었는데 아마 리비안도 그 데스밸리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2025년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전기차를 만든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대량으로 싸게 만드는 시스템 만드는 거 네, 맞아요. 어떻게 만들지는 아는데 이 비용을 딱 여기 맞춰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거의 공장에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며칠 동안 밤을 샜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제 리비안도 과연 그 정도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죠. 네, 여기 창업자는 테슬라 창업자처럼 좀 괴집니까? 아니면 좀 모범생 쪽입니까? 모범생 쪽에 가까운데요. MIT를 졸업한 인물이고요. 사실 그 머스크가 초반에 아, 베조스가 초반에 픽업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띄운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머스크만큼 머스크가 머스크했다 같은 인물은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긴 합니다. 졸업을 했네요, 보니까. 네, 졸업은 했습니다. 큰 회사 스위어들은 웬만하면 좋은 학교는 들어가는데 대개는 졸업은 안 하고 네, 빨리 자기 길을 가는데 네, 정말 새로운 인물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2의 테슬라로 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오기만 하면 다 제2의 테슬라, 제3의 리비안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은 달 거라서 본격적으로 아무나 전기차 만드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검증 안 된 기업이라고 봅니다. 사실 리콜라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역시 상업차를 시장에 도전했는데 사실 의심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이 시장, 테슬라가 거쳤던 10년 동안의 과정을 추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의 주가가 오르긴 할 텐데 테슬라처럼 검증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뒤에 아마존이 있으니까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기자와 함께 리비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힌 공제 플러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